오늘을 포함해 우리 증시, 최근 대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수급, 개선되는 분위기, 또 환율 안정세, 유가 하락 등 본격적인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바닥을 더 치는 건 기후로 보입니다. 간반 미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부진한 고용 지표로 미 연준의 기준군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플러스의 증산 합의, 또 감회도 논란이 있었던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전날 중국이 발표한 주요 도시 경기 부양책까지 힘입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중인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의 상승이 지수 상승폭을 상회하는 수준이라서 주목이 됩니다. 네이버를 비롯해 양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 최근 코스피에서 달라진 외국인의 수급이 이 두 기업을 향하고 있어서 주가 연저점 이후에 반등, 또 연일 상승 추세로 이어져서 성장주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각각 45만 원대, 16만 원대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했던 두 기업이 지금 주가 상황을 보면 반토막이 난 건데요. 미국발 빅테크 기업 규제가 지난 정부에서도 나타났고 꿈의 기업 이면에는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또 지분 대량 매각 등 도덕성 해이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 긴축 기조 여파에 따른 같이 하라, 또 올 1분기 어닝 쇼크 등 대내외 악재와 잡음 속에 현 주가 상황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기술지에 대한 저점 바닥론이 우세하며 추경 매수세 이어지자 네이버와 카카오도 같이 반짝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두 기업을 차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나타나듯이 등락의 양상이 다른데요. 그래도 두 기업 모두 새 정부의 규제 완화와 함께 현 주가 수준이 저점 수준이라는 점을 들면서 매수 의견 지시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자회사의 성장성을 봤을 때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